강사도 모르는 거 많아요. 솔직하게 고백해요. 틀려요. 때로는 그리고. 긴장입니다. 아니 영어 강사도 영어에 대해서 모르는 거 많아요. 제가 갑자기 이 영상을 찍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뭐하고 있었냐면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의 강의를 하나 찍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저도 어? 가만있어봐. 나도 모르겠는데? 이런 순간 있었거든? 근데 그 편집 없이 다 나갔어. 여기서 제가 잠깐 멈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갑자기 생기는 거야. 강사도 모르는 거 많아요. 제가 항상 많이 얘기해드리는 부분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에 대한 영어적 능력에 대해서는 그래도 되게 자신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학문적 글읽기를 하는 여러분들이잖아. 그치? 수능은. 뭐 EBS 지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단순 영어 또는 단어 실력을 넘어선 지문들이 나올 수가 있으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르는 건 비슷하다니까요. 특히나 형강에서 저의 수업 계속 듣고 계신 분들 내가 이 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뭐니? 야 이거는 나도 모르겠다. 이거는 좀 애매해도 괜찮아. 근데 이런 건 돼야 돼. 이렇게 맨날 얘기하잖아. 이 캐스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할 때가 오신 것 같아서 그래. 어... 약간 수업 준비가 100% 다 되어 있는 강의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 제 수업으로 치면은 뭔가 올인원 수업 뭐 V 유형 독해, V 단어 이거는 제가 너무나도 많이 했던 수업이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죠 다. 근데 여러분들은 뭘 궁금해할 사람이니? 아 저거는 저 강사가 다 이미 준비했던 거고 실전에서 과연 어떻게 할까? 이게 궁금하지 않니? 나는 어렸을 때 되게 그게 궁금했었어. 고등학교 다닐 때 좀 지쳤던 게 맨날 이미 다 완벽하게 수업 준비 돼 있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는 게 어느 순간 너무 귀가 불러. 귀 불러 막 뇌 불러. 뭔 소리냐?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럼 이제 마음 한편에서 저 선생님 나랑 1대1로 실전에서 붙으면 진짜 잘 풀까? 아 이 고민, 이 의심 하잖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준비가 완벽하게 된 강의를 듣는 시기가 있어야 되긴 하죠. 특히나 연초에서 기본 개념을 닦아야 될 때 탄탄한 강의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어디로 넘어와야 될 필요도 있을 거냐면 약간 실전적 뭐 100%는 아니고 막 한 뭐 한 50% 이거 퍼센트로 말하기도 뭐하다. 그냥 완전 실전에서 했을 것 같은 행동들을 보여주는 강의 같은 거 있잖아. 여기 봐봐 얘들아. 저 아까 수업하다가 여기 막 막 헷갈리더라고 막 나도 왜 헷갈렸는지 알아? 봐봐라 얘들아. 노 부정어 쭉 모장 나오고 원트 부정어 어벤든트 부정어 그리고 도스 아이디어스라고 하는 것이 도스도 잘 모르겠고 이 수업이 사실은 그 컨셉이었거든. 내 수능특강의 영어 독해 연습 수업이나 아니면은 수특 영어 편이 아마 뭐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실적 EBS 라고 수업을 하거든.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싶어가지고. 실제 이렇게 흔적들도 제가 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제가 아까도 강의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더란 말이야. 너네한테. 실수가 있을 수 있는 수업. 왜 이게 너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냐면 다시 영어 강사도 때로는 어려운 문장들이나 어려운 지문들 나오면 붕 떠요. 저 세상 갈 데 있어요. 모르는 거 많다구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 또는 강사 선생님들 그분들의 차이가 뭘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 이 느낌은 비슷해. 붕 뜨는 다 모른다 모르겠다라는 느낌은 비슷한데 뭐가 다르다?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 능력. 막 빡빡한 지문이나 문장이 나왔어도 잠깐만 모르겠어. 가 아니고 가만있어. 그래서 얘랑 얘가 지금 어떻다는 거지? 잠깐만 이럴 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어떤 행동적 영역의 세팅이 돼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몰라도 정답은 맞춘다. 나는 그래서 이 영상을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켜면서 물론 이제 이게 필요한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건 절대 하지마. 어떤 기반을 닦아주는 수업 있잖아. 개념 수업 같은 것들. 올인원 부위 단어 뭐 이런 것들. 그 개념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걸 가라는 거지 제일 바보 같은 건 이것도 해놓지도 않으면서 뭔가 실전적으로 뭔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나? 이건 진짜 최악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대략 한 5월 중순 하순까지 돼가고 있으니 이건 좀 되어가고 있잖아. 제가 왜 이전 캐스트 영상에서도 메인은 런해가 되는데 디테일이 안 되는 것들 관련된 캐스트 영상도 찍었던 것처럼 이제는 약간 이런 것도 좀 맛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실전적 수업. 저강사도 또는 저 선생님도 실전에서 다 맞출 수 있을까? 아니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때 무엇을 할까? 이걸 배우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야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 강사님들의 수업들을 좀 이렇게 좀 보시면서 나는 조금 뭔가 현장에서 해야 될 행동들 같은 것들을 좀 그대로 좀 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 패스 같은 거 많으시니까 여러분들 가서 한 번씩 눌러보셔야지. 검색 좀 해보셔야지. 그랬을 때 어떤 게 눈에 좀 들어오고 아 저게 좀 내가 필요한 거다. 이런 게 좀 필요하면 들어가 보셔야죠. 그래서 저만 해도 지금 방금 EBS 수업하면서 야 나도 이 문제는 틀릴 것 같아. 라고도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차라리 나는 그 말이 오히려 너네에게 안심을 심어줄 수 있거나 또는 그냥 틀리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 알아야 될까? 뭐 이런 걸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거나 좀 이제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 게스트 영상도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정제돼 있고 뭔가 정해진 말투로 안 하고 있지. 그냥 갑자기 아 이거 너네한테 해줘야 될 만한 말이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분들은요. 뭐 6월 평가원이 됐던 9월 평가원이 됐던 7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됐던 그런 시기는 한번 좀 잡아보세요.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고 그거를 어떤 선생님과 강사와 비교하는 그런 아주 날 것의 수업 이런 거 한번 좀 검색해 보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됐지 얘들아? 뭐 별 얘기는 아니었는데 필요할 얘기일 것 같아서 김지영이었습니다.